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상일이는 오늘도 걸음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노래거든요. 상일이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우리 블록사키예요. 오늘은요, 천장까지 올리자고요. 그래, 그러자꾸나. 하나, 둘, 셋, 넷, 어, 아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 열다섯, 열여섯,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코끼리 블록만 올리면 돼요. 바로 그때였어요. 에헤, 에퀴. 할아버지의 재채기 소리에 높이 쌓아진 블록탑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할아버지, 또? 글쎄 말이다. 왜 코끼리 블록만 보면 재채기가 나오는지 원. 에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또 싸울게요. 상일이는 미안해하시는 할아버지 두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상일이 다섯 번째 생일날 할아버지와 상일이는 놀이공원으로 놀러갔지요. 기차도 타고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밤이 되자 불꽃놀이를 보며 상일이는 할아버지, 저 걸음마 가르쳐주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그 소리가 또 듣고 싶어? 네, 빨리요. 음, 내가 네 두 손을 잡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면 너는 아주 잘도 따라했지.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말이야. 할아버지, 저 많이 넘어졌지요? 그럼, 그런데도 울지 않고 잘했어. 할아버지는 어릴 적 상일이 모습을 생각해보시며 빙글에 웃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엄마, 저도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요. 할아버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안돼, 상일아. 할아버지는 널 알아보지 못하셔. 히! 거짓말! 할아버지는 절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는 뇌졸중이란 병에 걸려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셔. 상일이는 엄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지요.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상일이는 너무 기뻐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괴상한 소리를 내셨어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엄마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괴물소리를 내요. 어머, 상일아.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상일이는 할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아드렸지요. 그리고 늘 할아버지와 함께하던 블록탑을 가져와 쌓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코끼리 블럭만 올리면 돼요! 바로 그때였어요. 때맞춰 나온 소리에 블럭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할아버지 입가에는 미소가 흘러나왔어요. 와! 할아버지가 웃으셨다! 상일이는 너무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블럭을 손으로 잡기 시작하셨고 점점 더 건강해지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걸음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 어깨에 두 손을 잡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우와! 잘하시네요! 다시 한 번 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상일이의 도움으로 할아버지는 잔디밭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